뭔가 오히려 되게 꿈같이 느껴졌죠. 진짜 볼을 한번 꼬집어 볼 정도. 김윤기를 싫어하는 캐릭터를 싫어하는 여자가 있을까요? 저는 뭐 1편 다진 민들레죠. 기승전 지선우네요. 어쩌다 다친 거야? 알 거 없어. 그만 가줄래? 경찰에 신고는 했고. 좀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. 나중에 다시 오시겠어요? 여기 자주 오나 봐요. 이런 분위기 솔직히 지선우 취향은 아닌데. 그만하시죠. 지선우 씨 이젠 그쪽 안이 아닙니다. 저의 어떤 최대한의 무기는 막아내는. 그대로 기둥처럼 서 있는. 그런 느낌으로 하고. 얄밉죠? 김윤기. 얄미워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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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